아 속쓰려. 아우 죽겠다. 아우 어제 회식 때 술 너무 많이 마셨나. 아우 죽겠네. 짠. 아 차가워. 아우 오리버리 신선 씨. 호령이 선배님. 자. 아우 고마워요. 그러니까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. 그러게 말이에요. 그나저나 어제 너무 술 취해서 뭐 잃어버린 거 없어요? 잃어버린 거. 잠깐만. 아우 나 핸드폰 또 잃어버렸네. 아 정말요? 아우 그러니까 좀 말 좀 챙기지. 어? 오오 리버리 신선 씨 고마워요. 안 돼요. 뭐요? 저요 내 거잖아요. 안 돼요. 아 뭐야. 안 돼요. 어허? 어허? 안 돼요. 아 왜요? 음 받고 싶으면 나를 한번 웃게 해봐요. 참나. 에이 간질간질 웃어라. 간질간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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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긁적긁적. 간질간질 간질간질. 아우 씨 안 웃네. 그러면 느낌 아닐까? 미안해요. 왜 편히 못 웃어요. 그냥 유행어예요. 여느 개그우머네. 미안해요. 안 웃겼죠? 아우 씨. 아니요. 재밌었어요. 진짜요? 나를 웃게 할 수 있는 건 당신뿐이야. 네? 장도연 씨. 어머. 아 하드림님. 뭐였어요? 아니 그거 아니고. 어제 말했던 서류. 아 예 고맙습니다. 아니 근데 장도연 씨 괜찮아요? 네?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더라고. 아 예 뭐 괜찮아. 그리고 어제 그 일은 기억하려나 모르겠네. 그 일이요? 아니 뭐 제가 실수라도 했나요? 아니 뭐 실수까지는 아니고 얌전한 줄 알았더니 아주 화끈하더라고. 하드림님. 네? 화끈하다니. 우리 호랑이 선배가 무슨 얘깁니까? 아니 왜 나한테 정색이야 어?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장도연 씨가 내한테 들이댔다니까. 뭘 들이댑니까? 아 잠깐만요 그만해. 우리 호랑이 선배 그렇게 들이댄 사람 아닙니다. 아 아니 잠깐만. 아 나 어제 기억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2차 때 술을 엄청 마시고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에 나와서 하드림님을 보고 아 드리댔. 아 드리댔. 아 아네리 드리댔. 자 김부장 드리댔. 야 번치라. 야 노래 제목이 털 없는 아내가 뭐냐. 야 시벌러버 좀 들어봐라. 하하. 하하. 호랑 나비. 야 넘어질 땐 안 넘어지. 야 번치라. 야 해병대 들이댔. 야 옷장 가고 집단 선하자. 야 느낌 아니까. 야 느낌 알잖아요. 야 느낌 알아요. 이쁘다. 이쁘다. 사랑스러워. 마치 코털이 보이는 것 같아. 내 눈에만 그런 거겠지. 넘나 사랑스러워.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. 아. 아. 어머 어떡해. 아 내가 하드리님한테 완전 드리댔네. 아 저 미안해요. 제가 커피라도 썰게요. 빨리 가요. 아 잠깐만요. 사장님. 어 남부장. 사장님. 아 장도연씨가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아십니까? 무슨 대. 아 드리댔. 한 대 더 대. 왜?